연패를 하기 시작한다면 되게 이번 시즌 분위기나 이런 면에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개막전을 이제 마지막 스프링 때 좀 못 이겨봤었던 하나 생명 상대로 이번 적게 승리를 가져가서 너무 시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대진이 많이 빡세었던 것 같은데 첫 승 가져가서 너무 좋고 그리고 같이 했던 동료 왕호영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는데 이것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 잘한 점이라고 한다면 초반 부분에서는 잘 했던 글로 봤었고 이제 마지막에 쯤 해가지고 더 이상 몰릴 곳이 없는 코너까지 갔을 때 결단을 잘 했는데 하고 보니까 이제 이기는 이긴다는 걸 알아서 잘 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말하자면 강팀과의 교전에 있어서 어디까지 밀릴 거냐 아니면 이니쉬를 할 거냐 이런 타이밍이나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은 순간 각이었다가 아니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런 것들에서 저희 선수들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개개인이 살짝씩 리스크를 좀 더 가지고 수행해야 되는 부분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을 잘 발휘해서 어떤 운영이나 그런 교정 같은 것들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되게 초반 단계 설계에서 되게 잘 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브젝트 설계를 그 전에 미리 얘기하면서 다 같이 풀어 나갔었었는데 막상 닥쳐 오니까 되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을 되게 같이 얘기하면서 풀어 나가면서 했던 게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우선 일단 저희가 첫 이제 선머신의 첫 경기다 보니까 사실 좀 참고 자료라고 해봤자 다른 리그의 경기들인데 그런 부분에서만 보기에는 사실 저희가 직접 맞닥뜨렸을 때 그런 느끼는 체감에서 사실 1, 2경기에서 스카너가 되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줘서 좋았지만 그만큼 다른 부분에서의 밴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다른 쪽으로 하는 게 티어 정리 부분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만큼 저희 실력도 믿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내겠습니다. 일단 많이 죽긴 했지만 되게 배연전도 망한 것 같고 솔직히 졌으면 많이 속상했을 텐데 이겨서 너무 기분 좋은 것 같고 약간 되게 경험치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기전에서 인식을 거는 챔피언을 되게 오랜만에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그런 생각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첫 경기에서 사실 티어 정리 부분에서 서로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대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했던 점이 좀 초반 부분을 넘기면 좀 하기 쉬운 조합이었다고 생각을 좀 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자신감 있게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게 앞으로도 그런 어떤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조금 더 저희가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좋았습니다. 1세트 되게 압도적인 승리를 했었잖아요. 근데 일단 처음 든 생각이 일단 방심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었고 그래도 완승 거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기뻤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서머 시즌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까먹었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순간부터 다시 이것저것에 대한 게임을 좀 넓게 보거나 어떤 견적을 보는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 들이든 어떤 부분이든 다 생기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지금 되게 많이 잘했다고 생각하고 스프링보다도 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발전의 여지가 충분히 더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준비 과정에 있어서 사실 그런 준비를 한다는 게 저희가 이 리그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상대팀에게 이길 수 있냐 를 이제 계속 연구하고 선수들이 플레이를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같은 방식으로 준비한다고 해서 못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 제 생각에서는 잘 모르겠고 저는 항상 저희가 어떻게 하면 상대팀을 이길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하고 플레이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은 더 잘해지는 게 더머 시즌을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죽었었는데 스크링 과정에서 약간 감독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죽은 사람이 상한 콜을 되게 많이 해달라 되게 인지력이 빡세게 해가지고 제가 텔 타기 전에 먼저 팀한테 인지시켰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선수들한테 사실 제가 진짜 못하는 게 두 개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게임을 보면서 게임에 대한 어떤 걸 느끼는 것에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느라 너의 콜을 실시간으로 잘 듣기도 하지만 놓칠 때도 있고 막 한다 그래서 콜을 전부 다 잘 듣지 못한다 하는 거랑 제가 성격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좀 치얼업 해주는 그런 말들을 잘 못한다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 송곳팀 따라서 송곳팀이 맞대 맡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그런 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도 그리고 이제 미디어 데이 때도 이제 이번 썸머 시즌의 모프로가 어떻게 보면 좀 강팀을 이겨보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첫 개막 경기부터 하나는 일단 쌓고 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너무 좋고 이 승리로 인해서 저희가 되게 많은 자신감과 그런 것들을 좀 얻을 거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경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를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 이겨서 너무 좋은 것 같고 감도 되게 감도 다시 찾은 것 같고 이번 썸머가 되게 중요한 저한테 되게 중요한 시즌인 것 같은데 되게 열심히 하겠고 잘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고 항상 오늘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